안녕하십니까 어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그 더 벙커 팀이 새로 필드를 오픈을 해서 필드에 테스트 경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기 보이시는 저희 팀 필드 고요 실내 필드입니다 실내 필드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 방안인 그 스피드 큐비를 조금 응용을 해서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은 hpa 권총 트레이서 그리고 풀페이스 마스크 그리고 게임 촬영을 위한 고프로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렇게 착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드 소개를 드리면은 이렇게 어 실내 실내 공간에 이렇게 그 엄폐물 설치를 저희 팀 팀원들이 다 했습니다 한번 쭉 돌려 볼까요 쭉 이렇게 어 필드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 보통 오전에 2대2 게임 그리고 4대4 게임 정도로 게임을 진행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 팀장님 인터뷰를 하나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게임 생활 안전한 게임 생활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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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3, 2, 1 4, 3, 2, 1 4, 3, 2, 1 5, 3, 2, 1 5, 3, 2 1 2 2 1 저거 뭐 좀 해, 저거 뭐! 게임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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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